예수의 옷에 손해된 여자와 살아난 야이로의 딸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예수님 제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 병을 굳혀 살려주십시오 그렇군요 같이 가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어내며 따라갔어요 그때 12회 동안이나 사회증으로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어요 저분이 예수님이지 나를 고쳐주실 분은 저분밖에 없어 이제 마지막이야 여자는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세상에 소문이 살리였어 내 몸이 나았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면 옷에 손을 든 여자를 찾으셨어요 그대가 그랬군요 괜찮은가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12년 동안 앓고 있는 병을 고치려고 했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정말 제 몸이 나았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살린 겁니다 병이 나왔으니 안심하고 가세요 그때 회당장의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야이로 회당장님 큰일 났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뭐? 우리 아이가? 아이고 예수님 이 일을 어떡합니까? 예쁜 일이지만 이제 저 선생님께 더 패를 끼쳐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회당장님 너무 걱정하지 말고 믿으세요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 있고 베드로, 야구보, 요안만 따라 들어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저 어린 것이 왜 이렇게들 울고 있나요?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습니다 참! 무슨 소리시죠? 자자! 아이의 부모만 남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 방으로 나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아이를 만나실 겁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예수님은 아이의 자녀와 제 제자만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셨어요 아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살리다 쿰! 소녀야 어서 일어나야지 세상에 여보! 우리 딸이 살아났어요 엄마! 아빠! 저 아이 몇 살이야? 12살이래 참 다행이지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셔 오늘 일어난 일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아이가 힘들었을 겁니다 뭘 좀 먹이세요 아이가 하는구나 먹을디스 했지만 예수님 하면서 음료 끝 끝 앞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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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